야 이보나! 왜 그래? 너 놀라지 마라 넌 길막지 마 김탄 한국어 왔더라 아 결정적인 순간 나 긴장해야겠다 너 뭐해? 어? 아 나 속으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? 쟤 뭐라고 했어? 김탄 한국어 왔다는데? 누구? 아 네가 전에 LA에서 만났다고 했던 그 아이? 아 근데 내가 속으로 부르던 노래 제목이 뭐더라? 아 나 지금 생각 안 나서 엄청 답답하니까 얼른 예솔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알았지? 무슨 노랜데? 지오디 거짓말? 빅뱅 거짓말? 티아라 거짓말? 이보나!